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딸내미를 때린 아빠의 목을 우두둑 비틀어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빠가 제 뺨을 때리길래 저도 똑같이 때렸고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막 흔들어버렸는데요. 분명 이거 폐륜인데 속이 확 다 풀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원지. 아빠한테 맞았고 저도 똑같이 때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인데요. 우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뻘대는 어른들께 조언을 꼭 구하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정신이 완전 나갖고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글도 뒤죽박죽 두서없이 쓰게 될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아빠가 저를 때렸고 저도 똑같이 때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 미친거고 폐륜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미쳤나 싶고 분명 후회를 하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속이 너무 시원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나 혼란스럽고 아울러 앞으로 뭘 어찌해야 할지 그 방향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잠깐 저희 집안 상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은 50대고 저는 20대 중반 여자에요.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지금은 본가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옛날 제가 10대였던 시절부터 오지는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 얘기가 많이 오갔어요. 이걸 전부 다 지켜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돈도 있고 애정표현, 잠자리 같은 거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늘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싸움인데 제가 울면서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관도 해봤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 가운데서 말을 이쁘게 전달해야 하는 건 늘 제 몫이 없고 또 반관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아무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당신들 싸움을 제 탓으로 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싸웠잖아. 까지는 아니지만 네가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화해를 안 하잖아. 이런 거요. 물론 이건 시간이 흘러도 즉 지금도 변하지가 않았던 건데 그래도 최근 한동안은 좀 잠잠했었거든요. 안 싸우고. 그랬는데 며칠 전 저녁이었죠. 다같이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또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저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두 사람 분명히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요. 어느 순간 또 서로에게 뭐가 섭섭했다. 그지같다.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대화주자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빠가 기분 나빴는지 식탁을 탁 치면서 잔뜩 격양된 소리로 이게 옆에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엄마한테 쌍욕을 시전했고 이때 방에 있던 저는 얼른 나가가지고 아 이제 그만해. 그만 마셔. 이러면서 식탁 위에 있던 빙캔들을 다 치웠어요. 그랬는데 저는 말린다고 한 건데 바로 이게 지옥의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려도 계속 아빠의 언성은 높아졌고 엄마한테 막 뭔 년 뭔 년 그지같은 년 뭐갔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아이고 여보 그만합시다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길래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하아 그래요. 이런 싸움이 있으면 아빠가 늘 이뻐러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분에도 또 그 소리를 해요. 내가 꽁꽁이한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 어? 너 때문이야? 아니 그럴 거면 애초부터 아예 싸우지를 말든가 어릴 때부터 늘 이런 모습을 봐온 저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왜 싸우고 저런 말을 계속하는 거야? 어쩌라고? 여하튼 이때 제가 방문을 조금 열어놨었는데 아빠가 콩콩아 너 이리 와봐봐라 이리 와봐봐 이렇게 막 뭐라뭐라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짜증나고 이제 그냥 다 듣기도 싫어서 대꾸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제 모습에서 또 화가 났나봐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엄마를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봐 앉아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저 드러나는 듯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저 봐라 저 꼬라지 봐라 저거 저거 어? 니를 쳐 닮아가지고 딸내미가 어? 그지가 않네 어쩌네 이러는데 순간 모르겠어요. 마치 뭔가의 씬 느낌이랄까? 머리에서 어떤 끈이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서 아빠가 마시고 있던 맥주캔을 손에 들려있던 캔을 뺏어가지고 거실 바닥에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니 맨날 이따구로 살 거면 제발 이혼하고 따로 사라 등등등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악을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제가 그랬더니 아빠가 놀랐는지 잠시 멍쳐가지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뭐 저도 똑같이 쳐다봤죠. 그랬더니 대뜸 아니 이 그지 같은 게? 너 방금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노려보는 뒤 이땐 저 역시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노려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난생 처음 따귀라는 걸 맞았고 저는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아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확 쳤어요. 그랬더니 2년 전혀 온갖 쌍욕을 다하면서 제 멱살을 잡다가 목을 그대로 졸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도 똑같이 졸랐어요. 아니 아예 그냥 아빠 머리 위로 점프해서 파고들어가지고 헤드락을 이렇게 강하게 걸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제 손을 탁탁탁 치면서 항복! 항복! 하하하하! 이렇게 키키거렸고 옆에 있던 엄마도 깜짝 놀랐는지 아이고 꽁꽁아 그러다 아빠 죽는다 이렇게 비명을 질러서 저도 정신이 들어가지고 뭐 잠시 주춤 놔버린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저를 애지중지 키우긴 했어요. 뭐 집에 반찬 같은 거 없으면 아빠가 뭐 좀 사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키운 딸내미가 이러니까 그 배신감도 엄청났겠죠. 하지만 이거와는 별개로 저는 늘 아빠 눈치를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되레 공부하는 네 눈치를 우리가 봤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는 좀 무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심해져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엄마가 말려서 헤드락을 풀었더니 정말 미친듯이 욕을 하고 당장 꺼져! 나가! 이러길래 일단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결혼한 저희 언니 집에 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에도 했던 말이지만 이거 분명 폐륜 맞잖아요. 아니 솔직히 지금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후련한 걸까요? 이유가 뭐죠? 네 그래도 제가 자식인데 잘못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어서 그런지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그동안 제가 저축해둔 그 돈이랑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서 당장은 본가에서 나가지 못하거든요. 갈 곳이 없어요. 물론 그래도 지금 당분간은 언니 내에서 지내면서 최대한 아빠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걸 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사과를 한다 해도 아빠가 그걸 받아줄지 의문이고 그리고 받아준다 해도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삼자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 자식인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지 처자식한테 뭔 년 뭔 년 하는 거 이런 거 죽어도 싼 놈이야. 2번 이게 바로 미친 부모들이 자식이 하는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면서 막 때리고 패고 욕하고 온갖 불행이란 불행은 다 주면서 집안을 무너뜨리는 인간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사과하고 무한반복 되듣고 맞아요. 저러다 갑자기 미안해하면서 다정한 척 할텐데 그럴 때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스니가 아빠를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반드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집 말고 밖에서 만나야 해요. 아시겠죠? 3번 어이고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둘이 싸우는 거 보기 싫다고 맥주캔 집어던지고 폭언하고 아버지를 때린 어? 이런 거지 같은 자식이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사세요. 부모가 싸우는 거 어릴 때부터 봤으면 이거 정서적 학대예요. 그러니 자식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나고요. 여기서 지원이라도 안 하면 그러면 도대체 부모로서 하는 게 뭔데요? 4번 다 떠나서 속이 후련할 정도면 고생을 좀 하더라도 나가서 살면 안될까요? 솔직히 부모님 지원이 꼭 필요한 처지라면 님 성격을 죽였어야 했고 근데 이렇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숙이고 들어가지 말고 그나마 그 남은 돈 저축한 돈으로 아둥바둥 지내다가 완전 독립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5번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 집은 아빠가 나 말고 엄마를 때렸고 무능력한 주제에 빚만 잔뜩 만들고 또 이걸 회피해가지고 결국 엄마와 자식들 우리들만 고생을 시켰어요. 문제의 그날도 그랬지 엄마한테 쌍욕하고 때리려고 하는데 이때 내가 막았었고 똑같이 때려주려고 양팔을 딱 붙잡고 발로 찾는데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살짝 빗맞은 건지 효과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날로 저는 집을 나와서 살아야 했어요. 아빠도 그랬죠. 폐륜이네 뭐네 욕하고 난리를 쳤지만 다 무시했고 그 뒤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그냥 말 자체를 안 했어요. 아니 중간에 내가 어떻게든 이혼시켜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 당사자인 엄마가 싫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엄마랑도 대면대면 하게 된 거죠. 전화 같은 거 가끔 해봐야 감정 쓰레기통 밖에 안되니까 엄마도 연 끊었지 뭐. 여하튼 지금은 뇌경색이 와서 요양원에 누워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면회 안 갈 생각이야. 부모들 중간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독립을 해요. 그리고 니 인생을 살라고 뭐하는 거니 거기서. 6번 세상에 반찬 없어서 뭐 좀 사올까 라는 게 사랑이라고 이게 애지중지라고요. 님아 이건요 애지중지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옆집에라도 그 정도 대접은 받고 살아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한테 얼마나 사랑받은 기억이 없길래 고작 이런 걸 가지고 사랑받은 기억으로 착각하고 사는 건지 너무 불쌍하다. 아무튼 절대로 숙이면 안 돼요. 만약 님이 여기서 숙이잖아요. 그럼 니 아버지는 또 하나의 승리 완장을 획득했다고 뿌듯해할 겁니다. 이거 분명하다고 당장 독립하는 게 어려우면 최단기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몰래 몰래 준비해서 아무 통보 없이 그냥 나오세요.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7번 둘 다 부모가 아니구만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내한테 쌍욕을 날리는 아비나 그런 거지같은 환경에서 그냥 방치를 하는 어미나 집에서 나와서 도움 절대 받지마 집에서 나와 그리고 도움 같은 거 절대 받지마 그거 나중에 다 니 족쇄로 변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많이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참고 니 스스로 해 8번 예전에 어떤 의사가 그랬죠 자식한테 최고의 교육은 부모 사이가 좋은 거라고 그래야만 자식이 안정감을 느끼고 뭐든 다 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거지같은 진상부모들은 그걸 절대 모르고 죽어도 인정 안하죠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낳은 자식인데 자기들 감정만 우선이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 느끼기 전엔 엄마들도 이혼 못해요 거지같지만 이게 현실이야 나는 지난 10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 안 돼서 포기를 했거든 그랬는데 얼마 전 엄마 본인이 그걸 깨닫고 이혼소송 변호사 알아보더라구요 선임을 했어요 참고로 우리 엄마 지금 60대 할머니야 쓰니 힘내고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냥 나와서 혼자 사는 겁니다 9번 9번 10번 11번 11번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가 됐든 한 번은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어이구 이젠 아빠를 때리고 자랑하는 글까지 보는 세상이 됐구만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술 좀 그만 쳐마시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 사람아 나중에 자식한테 쳐맞게 싫으면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이죠 엄마들이 하는 말 있잖아 너 때문에 참고 산다 이것도 그렇고 저 아빠가 하는 말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이것도 가스라이팅 입니다 나는 착한 아빠인데 그냥 너 엄마 때문에 실수를 한 거다 물론 써니도 전혀 흠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아빠를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뭐 같이 때리지 못해도 욕하고 싸우긴 할 거라고 아무튼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안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